안녕하세요 월큐입니다. 오늘은 퀸타이버즈 퀸미님과 함께 꼰더 카디오를 부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퀸타이버즈 탭입니다. 와~~ 저희가 이렇게 기존에 봅시다. 네 좋아요. 렛츠고! 렛츠고! 자! 근데! 아! 자 처음 동작 액트표에서 스타트자대로 왼쪽, 오른쪽 갈 거예요. 네! 셋! 코트 자세 해주시고 자세 만들어주시고요. 자 엑스로 해주시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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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라! 넷!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귀엽게 왜 이렇게 맑으러! 많이 붙여줄게요. 네 좋아요. 자! 동둔과 파츠 운동이 섞여있네요. 자! 2 1 브레이크! 자! 배면을! 발 가면서 오른손! 한 번 더! 이제 조! 액! 다음! 2번씩! 자! 자! 우리! 3 2 1 1 2 1 2 1 2 1 2 1 2 3 4 1 2 2 3 4 1 2 1 3 2 좋아요! 아 이거 완전 점수 운동이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동작은요. 왼발 올리고, 손발, 안치기 들어갈게요. 안치기! 네!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쪽 확실히 올려주세요. 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목을 치는거죠? 그쵸! 넥스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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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하나! 올려주시고! 넥스마이스! 넥스마이스! 와 벌써 땀이... 보기 좀 좋아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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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 넥! 시작! 오케이! 네! 다음 동작 똑같아요! 똑같이! 세 번째 때는 두번! 해줄거에요. 나 노력 동작이네요.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손 딱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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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3, 4, 2, 1, 브레이크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동작은 세 권 도중에 아래 맞기로 갈 건데요 왼발 가면서 스타트 갈 겁니다 이제 좀 똑같이 갈 거예요 자 준비 3, 2, 1, GO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쪽 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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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다시, 사이드, 발, 돌, 앞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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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다섯 셋 셋 셋 좋아요 오늘은 진짜 모든 동작이 사과 같이 맞은 수업이 있네요 맞아 다음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제 정말 정신 차리셔야죠 아래 sampai 화석이 음악 17 3 2 1 3 화석이 4 게 4 2 3 4 2 3 1 1 1 1 1 2 1 1 2 2 1 2 2 2 1 다음은 조금 쉬운데 제일 많이 하셨던 동작이에요. 우리 주먹사이드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동작입니다. 사이드 파트, 사이드 파트. 3, 2, 1, GO! 3, 2, 1, GO! 빨리 하나, 오케이. 됐다. 두 곳을 가야 되죠? 네, 좋아. 자, 기한아볼까요? 1, 2, 1, 2, 1, GO! 1, 2, 1, GO! 정확하게. 1, 2, 1, 2, 1, GO! 호흡이 거치지 않으세요? 1, 2, 1, GO! 자, 저한테. 3, 2, 1, GO! 시작! 다음은 은용 문자 타볼까요? 은용 문자. 지르기 모았다가 탈북입니다. 오케이. 똑같아요. 이제 좋고. 들어가세요. 해볼게요. 1, 2, 1, GO! 1, 2, 1, GO! 1, 2, GO!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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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 팔꿈. 펼치세요. 염치. 따라온다. 아웃. 염치. 펄. 염치.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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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발 12차 모양으로 어깨널리보다 좀 넓게 다르다가 숙였다가 돌려차기가 될 거예요. 동의쪽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 할 거예요, 솔직히. 시작! 파이! 한 번 더! 착! 한 번 더! 가득해진 건가요? 자 착! 수고 착! 잘 끌어드리지 않고 재차기 더. 자, 여기 이렇게 차차! 오오오! 이어! 잠깐! ㅠㅠ 숨을 그러면서 자, 손 보다! 네! 자, 가볍게, 두! 가볍게, 두! 가볍게, 두! 네! 아, 이거 동네! 두! 한, 두! 자, 다! 자, 다! 자, 여러분 지치시면 안돼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통찾지? 자, 다음! 딱 깔렸어! 다시 해주고, 뒷발로 돌려주셔서 한 번 더 차릴겁니다. 자, 준비! 준비! 돌려차기! 준비! 돌려차기! 손! 돌려차기! 돌려차기! 손! 돌려차기! 뒤로 또! 높게! 하이! 자! 좋습니다. 하나! 하나! 외부! 외부! 자! 외부! 외부! 돌려차기! 네! 잘하셨어!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두! 원! 브레이크! 자! 다음 동작 갑니다. 다음 동작은 주먹입니다. 주먹을 사이드로 줄건데 네! 상! 주! 하! 마지막에 숙이셔야돼요. 마지막에 숙이셔야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네! 업그레이드 했어요. 스텝이랑 같이 들어가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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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 주셔서! 다이미에게 Р walked out다! 세! 분! 조건! 하나! 셋! 하나!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은 런지 동작의 외상 핸박기. 런지의 런지의 무 모양을 중요시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네. 하나. 하나. 잡아주시고. 또 액자 런쥐 자체가 타오르고 있어요 동작인가요? 하나 둘 셋 연결해 손이랑 하나 둘 셋 넷 자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왼발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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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1, 2, 3 2, 3 chin honor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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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요 셋이 똑같고요 손틀 맞기, 운동 맞기 아래 백자하면서 내립니다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층 더 귀여워 하나 둘 셋 어려운 시트는 훌륭한 점수입니다 운동하는 거 더 좋아요 열심히 손틀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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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동작 거의 끝나나요? 거의 끝나가네 왼쪽 숙였다가 쭉 반대쪽 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쭉 쭉 오른쪽 왼쪽 쭉 오른쪽 왼쪽 오른쪽 쭉 오른쪽 쭉 오른쪽 쭉 왼쪽 쭉 쭉 끝 다음번에 마지막 표정인가요? 마지막 탭 들어가요 왼쪽 왼쪽 가 펜쪽 hind 갈빵 wants 하나 둘 셋 나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2, 3, 4, 5, 6,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3, 21, 22, 23, 23, 24, 24, 24, 25, 27, 정신을 정말 잘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한데 맞아요 저희가 진짜 많은 홈트레이닝 영상도 찍고 콜라보도 진짜 많이 있는데 오늘은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춘.. 숨을 못 쉬겠습니다 거기에 너무 거칠어져 있어야지 너무 세가 많아가지고 네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운동이었고 이 운동을 잘 따라오셨으면 한 번 더 반복을 해보시고 좀 어려웠다 그러면 똑같이 반복하시면서 계속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태민님과 태권도로 홈트레이닝 해봤는데 이 영상 마치고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오늘 정말 재밌게 했었고요 앞에서 너무 웃기게 했었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은 공부하면 됩니다 맞아요 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우 형으로 공부하시고 따라 올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시면은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고단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따라해 주시고 네 다음 편도 정말 기대 많이 해 주시고 핸드폰 보고 사랑해 주시고 태님도 사랑해 주시고 케이탈거 주고 사랑해 주시고 운불낭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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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